부활 제5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성종동 성당 이승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찬 포도나무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결합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는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역할 곧 포도 열매를 맺는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들은 자급자족하지 않고 존재의 근원인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가지로 비유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은 가지 없는 포도나무 없듯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특별한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머무르다 라는 동사입니다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제자들이 계속해서 당신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머무름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제안하십니다 이 머무름은 수동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상호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열매는 줄기에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줄기와 가지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상호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입장에서 대담한 표현이자 대담한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답을 모색하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룩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증인들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복음 선포의 사명은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그분처럼 행동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눈과 귀가 나의 생각 나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 청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성종동 성당 이승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승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너희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